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엄청난 전설적인 투자자고요. 헝가리 출신 투자의 대부 13권의 책을 쓰고요. 전 세계적으로 300만 부 이상의 책이 팔렸습니다. 이 책은 투자자라면 꼭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에서 주가를 움직이는 과연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요. 주시 투자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가가 움직이는 게 어떤 것 때문에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만약 주가가 움직이는 게 기업의 실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아마 그 생각을 바꾸시게 될 겁니다. 주시 시장에는 논리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매일매일 열심히 이 시세 변동을 설명합니다.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을 설명하는 논리는 굉장히 많죠. 이래서 떨어졌다 저래서 올랐다 뭐 신문만 펼쳐봐도 굉장히 그 상승과 주가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그 논리들은 무궁무진합니다. 늘 설명이 붙고요. 뭐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한다거나 이윤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크면 주가는 상승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요즘에 금리가 상승이죠. 그래서 주가가 좀 지지부지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기업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큰 이익을 내면은 주가는 그 이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기대한 것보다 훨씬 높은 이윤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라든지 펀드메이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 기업의 미래, 그 기업의 장례를 어둡게 평가하면은 주가는 하락하고 맙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윤이 무조건 많이 났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이윤이 많이 났어도 여전히 혹은 전문가가 혹은 언론에서 이 기업의 미래라든지 이 기업의 전망을 나쁘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이익을 냈어도 주가는 오르지 못하고 떨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달러 변동이 없다는 것이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간 바로 다음 날에 또 같은 신문에서 똑같은 이유로 달러 변동이 없다는 것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다 라고 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경제신문에서 비일비재해요. 어느 날은 금리가 올라가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그러고 어느 날은 주가가 뭐 금리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주가가 상승인데 같이 주가가 오른 건데 어떤 날은 주가 상승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 주가 상승의 원인이고 또 어떤 날은 금리 상승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주가를 투자를 좀 해보신 분이라면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야기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이런 정보들 이런 뉴스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전문가들은 이 상승이나 하락 상승이나 하락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든 이 상승 혹은 하락의 원인 이유 그런 논리적 이유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설명하는 것뿐이지 절대 그것이 진짜 원인이나 뭐 진짜 이유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 금리가 상승하니까 주가는 떨어지겠네. 기업이 좋은 실제 됐으니까 주가는 상승했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식시장은 나름대로의 고유한 논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이 고유한 논리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아름다운 여자나 날씨처럼 아주 변덕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주식시장은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수많은 마법을 동원하고 전혀 애깃지 못한 순간에 찬물을 끼얹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그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움직이는 그 나름의 논리가 있는데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논리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주가라는 것은 굉장히 날씨 또는 아름다운 여자처럼 굉장히 변덕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독자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주식시장의 이런 변덕에 대해 항상 냉정함을 유지하고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에 대해 어떤 논리적 설명도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주가가 상승했어요. 이 주가가 왜 상승했는지 어떤 논리적 설명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주가가 왜 떨어졌는지 어떠한 논리적 설명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왜 떨어지는지 그 논리적 이유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왜 올라가면 왜 10만 전자를 왜 얘기하는지 그 논리적 이유를 찾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럼 이런 말을 했을까요? 분석가들은 보통 이 세 가지 정도로 상승이나 하락을 설명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식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경우 주가는 떨어진다. 주식의 공급이라는 것은 팔려고 하는 사람이죠. 어떤 주식을 팔려오는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사려오는 사람보다 많으니까 주가는 떨어지겠죠. 두 번째,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주가는 올라간다. 주식을 사려오는 사람이 많으면 그 주식을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공급과 수요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경우 주가는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려오는 사람도 100명이고 팔려오는 사람도 100명이면 주가는 그냥 그 가격에서 거래되고 끝나겠죠. 공급과 수요가 딱 맞아떨었을 때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 분석가들은 보통 이 세 가지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단기적 시각으로 보면 반드시 우량 주식이 상승하고 부실 주식이 하락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우량 주식이 꼭 상승한 것도 아니고 부실 주식이 무조건 하락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튜브를 보시든 어떤 책의 저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량 주식을 사서 기다리면 오른다. 꼭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앙드레 코스톨라님은 우량 주식이라도 중단기적 시선으로 봤을 때는 꼭 오르는 것은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이윤을 얻을 수 있고 배당금도 지불하며 전망도 좋다고 가정해보자.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이윤이 많이 됐어요. 배당금도 좋아요. 전망도 좋아도 이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이윤을 많이 얻어서도 아니고 배당금을 많이 줘서도 아니고 전망이 줘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죠.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주가가 하락관은 왜 떨어지는 거죠? 주식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진다는 거죠. 증권 시장을 지배하는 유일한 논리가 바로 이거라고 앙드레 코스톨라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닌은 여러 가지 호재, 기업의 성장성 이런 모든 것들은 본질적인 게 아니고 주가를 움직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다.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이 둘 사이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 뿐이다. 나머지들은 다 부수적이고 다 종속적인 변수라는 거죠. 주가의 흐름은 무엇보다도 주식을 내놓는 매도자가 주식을 사들이는 매수자보다 더 급박감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주식을 내놓는 매도자가 주식을 사들이는 매수자보다 더 여유가 있느냐, 더 쪼들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매도자가 급하게 팔아야 돼요. 이러면 당연히 팔려는 사람이 많아질 테니까 당장 팔아야 되니까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여유로워요. 지금 안 팔아도 돼. 안 팔면 5년, 10년 가지고 있지. 이러면 반대로 사려는 사람이 안달이 나겠죠. 더 급박해지겠죠. 그럼 당연히 주가의 흐름은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주식을 가진 사람이 심리적 혹은 물질적 압박감으로 주식을 내놓았는데 돈을 가진 사람은 그와 반대로 살 마음은 있으나 꼭 사야 한다는 압박감에 놓여있지 않으면 그 주가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식을 팔려는 사람이 굉장히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팔려고 하는데 사려는 사람이 굉장히 여유롭다. 이러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에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좋든 나쁘든, 전쟁을 하든 안 하든, 정권이 잡하든 우파든 이런 것들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세본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엔 이런 변수들은 다 간접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 본질적이라고 생각하죠.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들이 결국엔 주가가 오른다. 전쟁이라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다. 좌파 정권이 잡아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게 마치 가격을 주가로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주가로 움직이는 것은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 둘에게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갖다 붙이는 설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돈을 가진 사람들과 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의미를 두고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투자를 할 때 비로소 이 사건들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돈을 가진 사람들과 증권을 가진 사람들이 전쟁에 관심도 없고 증시 났든 안 났든 상관없다. 그 기업이 이익을 많이 냈든 안 났든 상관없다. 이러면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왜 때때로 주가가 비논리적으로 움직이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가로 움직이는 것은 결국에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심리에 달려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둘의 힘겨루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움직일 때 신문기사에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 이런 것들 그냥 다 흘려들으세요. 그런 것들이 주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주가로 움직이는 것은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떨어지는 거고요.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주가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제가 이 책으로 쭉 리뷰를 해볼 텐데요. 주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 꼭 읽어보시고 저와 함께 이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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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